235mm의 투입폭으로 에이퍼용지 12매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50dB로 불편함 없는 세단작업을 도와줍니다. 버튼식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도어 열림, 파지 만충시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고강도 재질과 특수 열처리 칼날로 마모가 거의 없으며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보안 1등급의 작은 세단칩으로 문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라주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40리터의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